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란의 보복 공격만 없다면 일단 핵심은 목요일 밤에 나오는 소매 판매 지표고요. 그 전날 수요일 밤에 나오는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소매 판매 지표만 제대로 나온다면 미국의 경기 누나, 경기 침체, 이 패닉셀은 진짜 상당히 잦아들 것도 같아요. 당분간 월, 화, 수는 그렇다면 좀 밋밋한, 이란만 없다면요, 행동만 밋밋한 장, 바이오들, AI 저가 매수들, 또 조선 이런 쪽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발장전, 일발 종목과 함께 저희가 중간중간 이슈도 함께 결합하고 있거든요. 저희와 일발장전 계속해준다면 오늘 공략해볼 종목도 할 수 있고요. 오늘 꼭 알아둬야 될 이슈들, 모멘텀들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준호 매니저, 바로 한번 들어가보죠. 오늘의 일발장전, 일발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왔습니까? 일단 지난주 블랙먼데이에 이어서 사실상 글로벌 증시가 상단 부분 납폭을 축소를 했어요.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상단 부분 해소가 된 상태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정화적 리스크, 중동발 지정화적 리스크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 가파른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잇따라 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화두가 물가가 안정을 찾고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결국 바이오다라는 관점에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가장 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글로벌 1위, 일리아 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금요일에도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소폭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일리아 릴리만 한 5%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틀 동안 거의 15% 이상의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일리아 릴리가 있다면 국내 대표하는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을 오늘 타깃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일리아 릴리를 지목을 했고요. 지금 일리아 릴리 주가가 한 891달러 선인데 향후 1,106달러까지 간다라고 해서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치를 했어요. 그 이유가 최근에 발표되었던 호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가이던스도 모두 다 좋았는데 공급만 문제가 지금 이제 노보온 디스크보다 훨씬 더 위리한 조건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마혼자로 당뇨병 치료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제파운드 같은 경우도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노보온 디스크 위고비를 또 앞질릴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일리아 릴리의 어떤 매출 성장은 이제 시작이고 목표 주가,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한 2, 30% 정도가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일리아 릴리나 노보디스크의 어떤 주도권 경쟁에서 또 승자를 독식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구용 치료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 GLP-1 유사체 계열의 어떤 경구용 치료제 흡수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도 흡수율 자체가 0.05에서 0.6%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제 전임상 결과에서 경구용 흡수율이 한 5% 이상이다. 그래서 노보디스크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의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빅파마 기업인 메세라에도 기술 이전이 성공하기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경구용 치료제에 관련해서 기술 이전 논의와 메세라가 임상 진행 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D&D 파마텍 이렇게 다시 한번 폭발적인 매수회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경구용 GLP-1 그 계열의 비만 치료제인 DD-02가 지금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시험계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또 기업 가치가 굉장히 적평가받고 있다고 보이는 게 프리 IPO 당시 기업 가치가 한 6천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3,400억 정도 수준이고 일단 오버행 이슈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다른 비만 치료제에 관련해서 대비해서 못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 3개월 동안 17% 정도 수준의 보호유소 물량이 꾸준하게 추리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모가 대비 10% 이상 하락했을 때 공모가가 3만 3천 원이었고 3만 원까지 하락됐을 때 지금 주간사의 환매 청구권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만 원 라이대는 지지해 줄 수 있는데 8월 2일 날 이제 그동안 매도를 못했던 오버행이 한 번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우려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시장에 큰 폭으로 블랙 먼데이가 겪으면서 시장이 거의 한 13% 가까운 하락이 나와줬잖아요. 그때 20% 정도의 하락이 나와지면서 웬만큼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D&D 파마텍이 기업에 가치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프리 IPO 당시에도 6천 원 정도 수준인데 아직까지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 경고용 치료제에서는 가장 이제 돋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 지긋지긋했던 이 박스컨 라인대를 강력하게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재학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의 어떤 열풍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2032년 기준으로도 많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은 180조 시장까지 내다보고 있는 시점이고 또 최근에 지금 비파마들이 연이어서 지금 비만 치료제 특히 GLP1 유사체 계열의 어떤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로슈레든지 암젠도 경고용 치료제와 또 1개월 제원 변경 관련된 또 이제 임상 진행 단계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일리알릴리와 노봉오디스크도 결국 1개월 제원 변경에 이어서 경고용 치료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D&D 파마텍을 오늘 타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GLP1 유사체. 저희가 하도 GLP1 유사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요즘 입맛이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요. GLP1이 저한테도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사체를 가지고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약 중에 상당하다. 일라엘리보다도 훨씬 더 압도하고 있는 노봉오디스크보다 10배 이상 높다. 10배 이상 노봉오디스크보다요. D&D 파마텍이고 유일한 약점이 하이 오버행 이슈가 계속 나왔는데 이번 폭락장이 어쨌든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폭락장에 오히려 그 악재가 같이 묻혀졌다. 터지면서 묻힌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그때 가장 우려감이 컸었었는데 오히려 블랙 먼데이로 시장 자체가 13% 폭락 나오면서 그날 10월 5일날 D&D 파마텍이 20% 정도 하락에 나와주면서 웬만큼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됐다. 그리고 실제로 오버행 이슈가 조금 다른 기업들보다 덜했던 게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버행 부담도 적었던 상태에서 10월 2일날 웬만한 물량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 마침 시장에도 급락해주면서 그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5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힘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매수가는 32,400원으로 매수가를 설정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충분히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1차 목표가로 4만 원 정도 수준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제시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27,5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비 우리 공모 시가총회가 했을 때가 6천억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4천억도 안 되기 때문에. 3,400억 정도이기 때문에요.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새로운 경구용입니다. 경구용 비만 체류제 쪽에 앞서고 있는 D&D 파마틱을 골라봤고요. 예비 매니저, 지금 보니까 비만은 일라이 릴리가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갈 것 같아요. 여기에 붙이기 종목 좀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인의 식습관 자체가 이게 이제 혈당이 치솟는 음식을 워낙 많이 먹잖아요. 맵고 짠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우리가 단찬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게 이제 다 혈당을 이제 좀 치솟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다 비만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건데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인슐린을 이제 분비를 좀 촉진시키는 그 효소, GLP-1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곳과 이제 닮아있는 GLP-1 유사체를 가지고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이 두 기업이 거의 지금은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 전 세계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 시장이 이제 커지고 돈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개발해야지 하면서 이제 다 뛰어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제 노보 노디스크가 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워닝 쇼크다 뭐 실적이 예상보다 좀 덜 나왔다 이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틀 만에 그냥 주가 다 튀어올라서 오히려 하락하기 전보다 더 올랐어요. 실적 발표한 다음 날 이제 7.5% 올랐고 지난 금요일날도 한 4% 정도 이제 올라가면서 주가는 이제 다 회복이 된 모습이고요. 일라이 릴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발표 이후에 10% 올랐고 다음 날 이제 지난 금요일날 5% 이상 이제 또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두 기업이 주가 이제 복원력도 굉장히 좀 빨랐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물론 이제 지난주 빠지지 않은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전부 다 이제 뭐 시장 하락에 이제 같이 이제 좀 휩쓸리면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빅파마 기업들 특히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주에 이제 조정이 분명히 이제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뭐 D&D 파마텍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너무 뻔한 종목이지만 펩트론을 당연히 이제 좀 붙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기 약물지속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1개월 제형이 이제 저는 조만간에 이제 출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일주일 제형으로는 공급망과 관련된 우리 아까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설명했을 때 잠깐 언급드렸지만 약값이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망 문제를 또 직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또 1개월 제형을 이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이제 한방에 해결하고 복용의 이제 편의성까지 이제 높일 수 있는 1개월 제형 변경하는 기업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펩트론이 이제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펩트론을 붙이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노 매니저의 경구형 비만치료제로 가겠습니다. D&D 파마텍에 붙이는 종목 영민 매니저는 펩트론 약물지속형 플랫폼 여러분들도 거의 이제 외우실 겁니다. 제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많이도 아실 거예요. 많이도 아실 거예요. 매일 막 배에다 주사 안 맞아도 됩니다. 한 번 맞으면 일주일간 갈 수 있는 약물지속형 플랫폼 기술 플랫폼인 펩트론까지 붙여봤고요. 이렇게 되니까 김지영 님이 금요일에 펩트론 D&D 파마텍 고점 찍고 미끄러졌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또 실은 고점을 잡았던 분들은 아직까지 펩트론 D&D 파마텍 저희가 비만치료제 얘기하는 게 피부로 안 닿을 수 있거든요. 자,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고점, 정고점 갑니까? 고점 찍고 내려온 게 그날 이제 1,2,1,2 실제 발표하고 이제 갭이 떴다가 차인매물이 좀 나아졌던 건데요. 일단은 저는 오히려 2차전지 쪽 시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2차전지 섹터의 수급이 정말 강력하게 유입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완벽하게 해소된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블랙먼드의 어떤 큰 폭락에 완벽하게 지금 악재들이 해소가 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강하게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2차전지 섹터의 어떤 강한 매수가 유입됐어요.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한 2차전지의 어떤 반발 매수. 특히 예전에도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주가 시장의 주도 섹터였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만 상승하면서 시장만 상승했지 전 섹터 전업종은 전체적으로 다 쉬어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2차전지 섹터의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또 장 초반에 반도체 섹터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리아 릴리아 호실적으로 갭이 떴던 비만 치료제가 좀 이젠 윗고리를 달거나 아니면 상습법을 반납하긴 했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탐은 전혀 훼손된 게 없고 노보건디스크도 위고비 판매량이 시장 예상치를 하여했지만 그건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중국에도 승인됐고 또 한국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결국 위고비의 매출과 최근에 일리아 릴리아 제파운드의 매출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고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항상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도박판에 비교를 하면 판돈이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판돈이 딱 멈춰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금 특히 AI가 알고리즘 외국인 투자자들의 녀석들이랜다 제가. 알고리즘이 그냥 확 확 도니까 우리 금요일 날 장보면 한 9시 반에 그냥 2차 전지로 판돈이 가게 되면서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쪽 펩트론이라든가 DND, 비만 치료제와 좀 빠졌던 그런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급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리뷰를 바로 가는데 바이오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영유매니저 갈게요. 오스코텍 셀트리온 한 방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날 제약바이오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은봉 맞으면서 윗고기가 달린 게 저는 아주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자금이 워낙 거래대금 자체가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고 신규 자금이 유입되기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고인물 안에서 하루는 어느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하루는 어느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은 그야말로 낙폭과대 정말 많이 빠져있던 2차전지 소대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쏠리면서 다른 종목들은 주가가 은봉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오히려 어차피 또 자금은 순환매할 거잖아요. 오늘 또 2차전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하루걸러 하루 아주 빠르게 순환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순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차례가 왔을 때 비만치료제나 지금 리뷰해드리는 셀트리온,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셀트리온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영업이익은 크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외형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램시마와 진펜트라 특히 미국의 진펜트라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 때부터 본격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원가율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 때 개선이 된다고 하면 영업맞은 측면에서도 상당히 빠른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실적이 아주 빨리 좋아질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합병과 관련된 약간의 노이즈가 있습니다만 저는 기업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셀트리온은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 삼성바이올로직스가 고점 뚫고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걸 보면 재장됐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분명히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역대 모든 바이오 랠리에 있어서 삼성바이올로직스 혼자만 가고 셀트리온을 못 간 적은 없었어요. 같이 가거나 같이 못 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분명히 커플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단기적으로는 21만 원은 박스건 상단인데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스코텍,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은 당장 8월에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에요.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스코텍은 빠질 게 없어요.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시장이 폭락했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단기적인 모멘텀이 세론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작년에 마리포사 1, 2를 가지고 유럽, 미국에서 시판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올해 리브리반트 SC 제형으로 병용 투여를 한 팔로마 3 임상 결과가 상반기 때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반기 때 또 유럽과 미국에서 추가적인 시판 허가, 판매 허가 요청이 잇따를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는 지금 렉라자고 리브리반트의 SC 제형 여기서 저는 훨씬 더 판매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모멘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판매 허가를 획득하면 팔로마 3에 대한 시판 허가까지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만 5천 원이 최근에 가장 고점이었는데 5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계속해서 보유의 기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하면서 이런 얘기 우리 용민 매니저가 해주셨어요. 지금 쌈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장주에다가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샀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줍줍이었고 이 쌈바는 진짜 시세 따라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동주화되는 거 살펴봐라. 유한양의 오스코텍 다 왔습니다. 폐암, 비소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판매 허가 이거 20일 이후쯤인데 새로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따라가야죠. 저는 모멘텀이 오히려 시작될 수 있다. 시작되는 모멘텀입니다. 이렇게 바이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이거는 그냥 박별님이 매일 시청하는 저는 하도 비만치료 말씀을 하셔서 배에 주사받는 느낌이셨는데요. 제가 그래요. GRP1 유사체 하도 말해서 입맛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제 GRP1 때문에. 우리 박별님도 비슷하다. 이번에는 준호 매니저의 리뷰로 갈 텐데 진짜 지난주 금요일에 적절했습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머티, 대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재료는 실리콘 응급제 이거 이슈까지도 있습니다. 함께 다 정리를 해보죠. 일단 에코프로머티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게 제일 우려하는 게 아무래도 블록딜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에코프로머티가 블록딜 이슈로 조정이 나와졌을 때 2등 세트로 갈 수 있는 포스코 그룹주나 3등 세트로 갈 수 있는 코스모 그룹주들은 덧빠졌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 날 17% 정도 에코프로머티가 상승으로 나와줬을 때도 오히려 지금 코스모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는 3에서 5% 정도 반등이 나왔던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에코프로머티의 블록딜 우려 때문에 오히려 2등 세트인 코스모 그룹주나 3등 세트인 포스코 그룹주를 들어가는 게 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맞을 만큼 맞았고 악재가 충분히 반영되었고 이번에 청라의 전기차 화재 사고도 오히려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EV6도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SK-1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의 배터리처럼 폭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 셀은 안 탔다고 해요. 그래서 확실히 화재 위험이 중국의 갑자기 업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파라시스죠. 파라시스 맞아요. 파라시스는 거의 무슨 폭탄처럼 터져버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배터리 셀은 사는 상태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기술력이 진짜 압도적인 우위다. 3원계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배터리 3사의 어떤 비교 우위 또 반사 이익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에코프로 머티가 좋고 그리고 해리스 어떤 부통령의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책을 계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좋고요. 또 오늘 밤에 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인터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기차 정책과 자율주행 관리 정책이 또 나와준다고 했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 그 안에서 에코프로 머티는 또 전구체 관련해서의 어떤 쇼티지 우려감도 확대되고 있고 또 시설 투자를 2월 28일 날 1조 이상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은 내년부터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에코프로 머티를 말씀드렸고 같이 말씀드렸던 게 대주전자 재료. 얘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미 1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실리콘 응급체 채택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결국 에코프로 머티가 장중에 17% 정도 상승을 나와줬고 두 번째로 강했던 종목이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장중에 11.42%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10% 상승의 흐름이 나와주면서 단연 에코프로 머티와 대주전자 재료가 2차 전지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는 대장주다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호흡으로 편안하게 홀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재 관련해서 지금 흑연 대신에 실리콘 응급제 써야 이게 발열, 화재 좋다. 갑자기 주말부터 막 나와요. 맞아요. 그 부분도 있고 LFP도 마찬가지인데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의 어떤 단점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이다. 왜냐하면 충전 시간을 당초시키고 주행권을 늘리고 화재 위험을 줄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실리콘 응급제의 채택률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딱 두 종이었어요. 지금까지 포르쉐의 타이칸이라든지 또 그리고 아우디의 이트론 GTE와 딱 두 종이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9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아 EV3부터 시작해서 9종으로 실리콘 응급제 채택률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지금 전기차의 화재 위험과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실리콘 응급제의 채택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결국에 성장 가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있고 특히 아까 에코프로 머티를 또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ESS에도 양극제에 들어가는 전구체가 또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ESS 시장 성장과 전기차 시장의 캐칭 극복과 반사 이익적인 증명과 중국 탈중국화 관련해서도 에코프로 머티와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핵심 소유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응급제, 에코프로 머티 봤고요. 여담이긴 하지만 현재 전기차 중에 가장 비싼 차가 폴스의 타이칸인데 거기에만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이 실리콘 응급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대중화될 때 어떨까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요. 영빈 매니저, DI 리뷰를 하면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줍줍 가장 많이 했던 게 한미반도체였어요. 우리가 파는 동안에 거의 1,000억 가까운 걸 사들였었더라고요. AI 반도체 저가 매수 전략도 함께 얘기해볼까요? 주가가 일단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이걸 크게 의미부여를 하기는 어렵고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알테오지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사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액티브 자금이라기보다는 패시브 자금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들은 아무래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잖아요, 지난주에. 아까 브리핑해 주실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장고가 극감을 한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라 담보 부족에다가 반대매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온 거였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도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토막 난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단은 10만 원짜리 지지를 받으면서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지난주에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모든 예상치를 다 뛰어넘었고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 더 고무적인 건 내년부터 3나노, 5나노 공정 적용하는 거는 가격을 최대 8%까지 인상을 시켜버리겠다. 이게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하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면 사실상 향후 가이덴스에 대한 부분들도 실적으로 이런 불확실성들을 다 해소시켜줬다. 남아있는 건 엔비디아가 8월 말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적을 발표해도 추가 과연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난 두 달 동안에는 AI 업종에 대한 모든 악재들 과잉 투자 얘기부터 해서 지금 투자해도 돈도 못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느냐 그리고 HBM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았잖아요. 삼성전자까지 진입을 하면 HBM도 가격 떨어지고 과잉 공급되는 거 아닌가 온갖 루머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사실과는 다르다는 걸 다 말씀드렸거든요. 악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들은 충분히 다 반영이 이미 주가에 돼 있는 상태다. 이때는 오히려 실적이 좋은 게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도 TSMC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반대 이후에 약간 빠지는 과정이었는데도 TSMC 실적이 잘 나오면서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런 역할을 분명히 저는 해둘 거라고 보고 TSMC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도 투자 심리가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들어온 수급은 말 그대로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다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DI도 마찬가지죠. 워낙 낮은 가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폭락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라온 게 별로 없어 보이지만 벌써 고가 대비하면 한 13% 정도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DI라든지 YC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 TSMC나 NVIDIA는 저점 대비 어느 정도는 반등이 들어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소부장 종목들은 아직 뚜렷하게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왔다고 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확실히 저점이 지지된다는 인식이 생기면 훨씬 더 가파르게 주가가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DI는 저는 2만 원 정도까지도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슈로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딱 때마침 도깨비님이요. 중동전쟁 발발 시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아니면 내일 12일, 13일에 이란의 보복 공격이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 목요일에 CPI 소매 판매가 있긴 하나 월화 수요일 이란 보복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 이란 보복 관련한 투자 전략 같이 대응법도 얘기해 주시고 이거 하시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빚 투자가 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폭락 한 번 대고 진짜 거의 2조 원 때 1조 원 이상이 줄었으니까 이거 반대 매매하면 30% 곱하면 3천억이고요. 그 전에 손실까지 있으면 5천억이 날라간 건데 이상이. 이거 신용을 또 쓰는 것도 같이 함께 얘기를 해 주시죠. 일단 이란과 신용, 이 두 가지 한번 가볼까요? 일단 이란 관련해서 중돈발 전자 리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에는 상당 부분은 녹아져 있다고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육가라든지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비료나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이 오히려 저는 더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서 육가나 또 그리고 석유, 해운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매수해서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지난주부터 12, 13일에 공격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 지정할적 리스크가 주가에도 상당 부분 녹아져 있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흔들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새롭게 그 관련된 종목들을 대행하기보다는 일단 지나가는 문제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민감도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어떤 내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확정이 될 거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지 막상 공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의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고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연평도 폭격도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날도 하루 증시가 한번 흔들렸다가 다음날 그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발발하고 나서 시장의 충격은 안정적이고 중돈발 리스크라든지 또 지금 유럽의 러우 전쟁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수년째, 또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도 상당 부분 내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오히려 발발하고 나서 유가나 석유 관련된 종목들, 해운 관련 종목들을 진입하기보다는 가만히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시장은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종목들을 팔아버리고 바이오나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을 팔아버리고 전쟁 관련된 종목들로 들어간다는 거는 또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가만히 내 종목을 들고 있고 너무 중돈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우리가 포커싱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크게 터져도 한 2, 3일간 매를 맞자 차라리.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니까. 준호 매니저는 이란 이번에 보복, 폭격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만 대처 방법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영민 매니저도 같은 질문이고 이거를 근데 약간 비투자와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금요일을 오늘 만약에 평온하다고 해서 또 썼어요. 근데 한 2, 3일, 3일간 또 무너져가지고 담보 비율 또 이 사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비투를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있는 제도를 가지고 내가 레버리지를 키워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변동성이 큰 상황. 제가 아래쪽으로도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리스크지만 위로 올라가는 것도 변동성이 커지는 게 리스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아래위로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 돈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키워서 이제 대응을 했을 때 지난 월요일 같은 시장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비투와 관련해서는 지금 들어오는 이제 이 비투 물량들은 저는 상당히 좀 단기적인 물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폭락 장세 때 소위 말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많이 털렸기 때문에 많이 털렸어요. 시장이 이제 조금 살아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보복 매수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적당 부분 이제 매수를 했다가 주가가 이제 올라갔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줄어들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비투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이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또 시장이라는 게 거래대금이 일단 조금 늘어나야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신용이나 레버리지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스스로 이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전쟁 관련된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어요. 15일 이전에 이제 이란이 분명히 이제 보복 공격을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보복 공격의 수위 자체가 전면전으로 이제 치달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올림픽이 이제 전 세계인의 축제였잖아요. 만약에 이란이 진짜 이제 전면전으로 치달을 생각이었으면 올림픽을 할 때 미사일을 쏴버려요. 이게 전 세계의 이목이 다 집중되고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걸 더 얻기에는 훨씬 더 좀 좋았을 텐데 만약에 그랬다가는 전 세계에서 특히 서방에 이란에 대한 엄청나게 이제 혹독한 제재가 잇따르겠죠. 유럽에 지금 프랑스가 100년 만에 올림픽을 이제 다시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사일을 쐈다. 뭐 유럽 이후 쪽에서 뭐 이란에 대한 어마어마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아마 제재를 했을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제 제재 경제 보복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란도 전면적인 이제 공격을 못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보복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국지적으로 날짜까지 다 예고를 해서 이제 형식적으로 자기들도 이제 뭐 피해를 이제 입은 게 있고 하마스의 이제 지도자가 이제 또 피살을 당했기 때문에 리액션은 이제 보여줘야 되지만 사실상 이제 리스크가 이제 관리되는 한도 내에서 이제 저는 보복 공격이 될 거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단발성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쏘면 이제 스페코나 빅텍 같은 이런 이제 방산주들이 일시적으로는 팍 튀어 올라가겠지만 그때가 저는 이제 세론이 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준호 매니저님 얘기해줬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굳이 이제 전쟁 리스크 때문에 포지션을 바꿀 필요는 절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쟁 리스크 역시 영민 매니저도 이게 이틀이든 사흘이든 이건 여기에서 부안 회동하지 말고 한번 맞자. 이건 V자의 그런 성격도 있으니까. 또 파리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포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시선도 있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보복을 하려고 했으면 올림픽 때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이란도 많이 좀 조절을 할 것이다. 또 이런 방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슈까지도 살펴봤고요. 리뷰를 하나 더 보고 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으로 가볼 텐데 준호 매니저 SK이터닉스입니다. SK이터닉스. 지난 거래일에 소개를 해드렸고 장중에 16.64%까지 올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역시 ESS는 확실히 매출이 담보되어 있다. 헤리스다. 왜냐하면 플러스 에너지가 이미 또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고 호실적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테슬라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은 어느 미스가 나왔지만 ESS 쪽은 거의 전분기 대비해서 100% 성장이 나왔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국내 ESS 기업들도 똑같은 양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ESS만 딱 놓고 봤을 때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 SK이터닉스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도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이대주주인 지금 이제 한행코가 최근에 좀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수급적인 영향으로 좀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SK 그룹주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와의 어떤 협약 부분들 ESS에 맞출 성장과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풍력과 태양광 산업을 다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리스의 또 직접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ESS가 또 탄탄하게 매출을 떠받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윗고리를 좀 달긴 했는데 윗고리를 달았던 거나 아시다시피 2000원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확실하게 쏠리다 보니까 좀 윗고리를 달았다고 보고 있지만 ESS의 또 가장 핵심적인 종목으로서 앞으로 ESS의 성장을 변인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SK이터닉스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 영미 매니저가 그때 붙이기가 CS 베어링이었잖아요. CS 베어링도 폭등했다가 수급 뺏겼는데도 다시 갖고 와서 지금 CS 베어링도 거의 4% 플러스로 났단 말이에요. ESS가 뜨면 이게 풍력 여기까지인데 오늘도 이 조합 갑니까? 풍력 ESS? 또 주말 동안에 경합 지역 3곳에서 헤리스 총량이 올라오고 그동안은 오차범위 3% 이내에서 앞섰었는데 4%대 격차를 벌였다는 얘기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또 ESS 쪽은 매출이 바로 보여주고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오히려 ESS가 강하게 올라가면 풍력과 태양강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ESS. SK이터넉스까지 했고요. ESS를 담으려면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풍력으로 해서 딱 담는 거기에 CS 윈드는 또 한 번 시세가 나서 영민 미디어가 CS 베어링으로 갔고요. 이런 전략을 짰었는데 오늘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방 종목으로 공유할까요? 약간 이제 조금 불안한 게 너무 제약파의 업종을 또 얘기를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불안함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하반기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시작했다. 7월 달에 굉장히 좀 어려웠고 8월 시작하자마자 또 대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가 지금부터 좀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약파의 업종은 하반기 내내 우리가 이제 좀 주도 업종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반기 내내 이제 좀 전략적인 포지션을 구축한다는 측면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큐로셀이라고 하는 세포 치료제 CRT 치료제 암발셀이라는 거 이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큐로셀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배아줄기 세포 이제 기반의 파킨슨병 치료제 게임 체인저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아줄기 세포 이제 분화 표준 기술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3차원 이제 세포 집합체 이제 구현 기술을 이제 보유하면서 사실상 이제 눈가 주름이나 중증하지혈증 이게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그 그 우리나라 그 엔젠시스라고 하는 이제 신약 개발했던 거 이제 당뇨병성 족부계양 치료제 이게 이제 혈관이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혈류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운반이 안 되다 보니까 아래 이제 발을 이제 막 절단하거나 발가락을 절단하거나 이게 이제 당뇨병의 대표적인 휴유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과 이제 상당히 좀 유사한 중증 이제 하지허혈증 이런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파킨슨병이 이제 또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좀 각광받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고요. 황반변성 치료제는 이제 알리아 여러분들 많이 좀 떠올리실 거예요. 삼천당제약이 또 알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황반변성 치료제도 연구개발을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황우석 사태 이후에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세포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고사 측정까지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서 임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이렇게 규제가 겹겹이 쌓여있는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이제 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세포치료제 시장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굉장히 이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시장을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는 움직임 때문에 첨생법 이제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좀 됐고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관련된 이제 투자라든지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S바이오메딕스가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린 S바이오메딕스 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TDA9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이게 이제 배아줄기세포 기반의 파킨슨병 치료제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인데 6월 달에 임상 1상에 대한 이제 결과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임상 1상 결과가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게 경쟁기업이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경쟁기업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바이오레에서 이제 투자한 뱀다넷 프로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이제 경쟁기업에서 이제 투약한 고용량의 투약 결과보다도 임상 1상 저용량의 이제 결과가 훨씬 좋았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뱀다넷 프로셀 고용량이 세포 개수가 이제 54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TDA9 같은 경우에 저용량 임상 1상을 315만 개 정도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임상을 했는데 결과를 보시면은 고용량으로 투약했던 것보다 결과값이 더 좋았다는 거 저용량보다는 훨씬 좋았고요. 고용량 결과도 이제 뛰어넘는 저용량 투약이 이제 결과를 6월 달에 이제 이제 결과를 1상을 경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량 투약한 거에 대한 것도 9월 달에 이제 임상 결과 세포 개수가 630만 개로 이제 늘어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만약에 9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그야말로 이제 뱀다넷 프로셀의 효능을 훨씬 좀 뛰어넘는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파킨슨병 치료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이제 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주목을 이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임상 1상 결과가 공개된 6월 25일 날 역시나 또 지긋지긋한 이제 K세론 때문에 주가가 그날 17% 거의 18%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그날이 이제 고점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6월 25일 날 임상 1상 결과 공개한 날이었거든요. 물론 3월 달부터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게 이 임상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 됐기 때문에 임상 1상 결과가 공개되고 나서 오히려 세론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한 40% 이상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만 9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량에 대한 이제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이제 시세가 또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벤트가 끝난 게 아니라 고용량 임상 결과에 대한 이벤트가 이제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 이제 3만 4천 원 정도 매수하는 전략인데 주가는 결국 이 박스권 하단에 이제 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 일단 기둘적인 반등 이용해서 4만 원 이제 공략 포인트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이제 급락했을 때 저점이었던 2만 9천 원 손절 가격으로 잡아놓고 대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일발 종목은 S바이오메디스입니다. 영민 매니저는 지난번에 큐로 쐴 때도 그랬고 이제 세포치료제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첨생법, 첨단, 재생의료, 첨단 바이오 국회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년 시행을 딱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좀 못 갔던 세포치료, 줄기세포 쪽도 한 번 정도는 테마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청생법 관련한 내년 시행도 포커스를 맞춰보시면서 S바이오메딕스 오늘 개장 공략으로 또 일발 종목으로 선택해봤습니다. 자, 오늘 일발 장전 S바이오메딕스였었고요. 우리 주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D&D 파마텍으로 한 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